정부가 지역 대학의 혁신을 위해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. 지난해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해 충격이 컸던 대전과 충남에서 올해 6곳이 예비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. 첫 관문을 통과한 대학들은 오는 8월 본 지정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.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. 경쟁력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 동안 천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. 시행 첫 해였던 지난해 대전과 세종, 충남 지역 대학들은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. 올해 전국 30여 개 대학이 글로컬 예비 대학으로 지정됐는데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도 6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. 먼저 국립대학 통합을 앞세운 충남대와 한밭대가 제수 끝에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. 충남대학교와 국립한밭대학교는 지역 내 출연령과 융합하여 과학수도 대전을 재창조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. 두 대학은 유럽 최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를 본떠 지역 연구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응용융합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. 융합연구원을 우리 출연령과 같이 대전시와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서 독일의 프라운호퍼와 같은 산학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... 대전의 4년제 사립대 중에서는 지자체와 기업체 등과 공동 투자해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한다는 전략을 내건 한남대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. 권양대는 국방산업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대전보건대는 대구, 광주보건대 두 곳과 학사 운영을 통합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. 지난해 예비 지정됐다가 본 지정에서 탈락했던 순천향대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. 정부는 각 대학에 혁신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오는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.